외래어 우리말로 고쳐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게 좋겠다 하면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고칠 말은 이겁니다 스팸 스팸 들어보셨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수의 수신인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이메일 메시지를 뜻하는데 스팸 메일도 있고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이렇게 씁니다 스팸 메일을 매번 삭제하는게 정말 번거로워 내 휴대전화에는 스팸 문자 차단 기능이 있지 이런 식으로 스팸이란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스팸은 영어 단어로 비격식 언어인데 다른 말로는 정크라고 해서 쓸데없는 자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다수의 수신인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메시지를 뜻하는 스팸 요거 우리말로 뭐가 있을까요? 바꿔볼 수 있는 말 생각해보시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수의 수신인에게 무더기로 보내는 메시지니까 무더기 무더기 어쩌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쓸데없다는 의미를 넣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다 광고성이다 무작위다 무조건 삭제하니까 쓰레기 휴지통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말로 바꿔보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스팸의 우리말 순화어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떠오르는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 뉴스 카톡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스팸을 적절한 말로 바꿔주신 분께는 저희가 아이스크림 선물 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세요 쿨의 해변의 여인 듣겠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말 수선실에서는 스팸이라는 단어를 수선하고 있습니다 스팸은 인터넷을 이용해 다수의 소신인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이메일 메시지를 뜻하는데요 스팸 메일도 있는데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다양히 쓰죠 불특정한 다수의 통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전자 우편 혹은 문자 스팸 뭘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 이런 아이디어들 주고 계세요 5674님 반가워요 주디 한 주도 수고 많았어요 반갑지 않은 문자는 물러가라 지구를 떠나라 문자 어떨까요? 2676님 물에기 문자에 쓰레기를 합치신 건가? 아니면 묻어버려야 될 쓰레기 이런 걸로 하신 건가? 2740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걸러야 할 문자 또 왕근님은 폐기 문자로 할까요? 7836님은 걸리면 죽는다 어디서 먹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좀 협박성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9414님 스팸 좀비 문자 어때요? 얼마 전에 아들이랑 같이 했는데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문자만 이라는 문자를 받고 이런 된장이라고 했던 이거 그거죠? 그 스미싱이 문자가 온 거죠? 엄마 지금 핸드폰이 안 된다 나한테 뭐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모든 케이스들을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8830님 스팸 마시잖아요 불량은 걸러 오케이 하셨고 이아나구호님 무분별한 문자 메시지 46401님 이열치열로 목욕 갔다 왔어요 너무 시원합니다 누워서 잘 듣고 있어요 부럽긴 한데 이제는 목욕탕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목욕탕 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아마 사람들 없는 곳으로 착 찾아가지고 새벽 일찍 다녀오신 게 아닌가 3585님 진짜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보내는 사람들 누군가에겐 지옥입니다 악마 추방 대포알로 멀리 쏴버리기 이게 진짜 번거롭고 문자도 문자인데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이메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메일은 또 그런 게 있긴 하잖아요 스팸 차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스팸함으로 가게끔 하는 그게 있긴 한데 문자도 있고 물론 근데 또 그거를 피해서 막 어떻게든지 다른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보내니까 참 이런 거 하나하나가 스트레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선아님 반갑습니다 주원님 안녕하세요 화창한 금요일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가나다에 출석합니다 스팸은요 정말 불편을 주고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 어때요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 아 워낙에 곱게 말씀하시니까 거친거지 자주 쓰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거친 말이 아유 쓰레기 이렇게 쓰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강형님 힘을 모아서 같이 일하는 우리나라의 향촌 두레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고향엔 아직도 있거든요 스팸은요 우리말로 바꾸면 상업성 무분별한 문자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맹꽁맹꽁님 쭈디 아침부터 더위가 장난 아니네요 오늘도 가나다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하시면서 스팸은 거짓말 문자 어때요 거짓말 문자 이것도 뭐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거짓말 문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태채님은 그냥 생각나는 건 광고 광고 문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행복분자님 스팸은 사실 맛좋긴 한데 통신 분야에서 골치잖아요 무분별 또는 쓰레기로 쓰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로 왜냐하면 스팸으로 오면 이거를 뭐 잠깐 살펴보거나 이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바로 쓰레기통 바로 쓰레기 뭐 메일도 마찬가지고요 문자도 바로 삭제 전화도 그냥 통신 기록에서 삭제 아니면 스팸으로 처리 이렇게 돼버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광고성으로 진짜 한두 개씩은 오니까 스트레스입니다 3177님 스팸 글자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는 문자 좀 어렵네요 이번 도전도 머리 빠지기 힘들어요 하셨고 7586님은 떼 편지 어때요 8살 딸이랑 듣고 있는데 아이가 떼 편지라고 말을 하네요 몸에 떼를 벗겨내듯이 버려야 할 나쁜 거래요 아 귀여워 4286님은 스팸이 맞나요 휴지통 같은 문자 휴지통 어때요 4177님 아이디어를 내신 거군요 오물 글자 오물 글자가 날 것 같아요 8207님 스팸은 아 여기에 지금 지라시라고 주셨는데 이것도 일본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안 쓰는 걸로 9386님 너무 거친 표현으로 쓰레기 문자 같고요 그냥 무작위 문자 광고 문자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해주셨고 왕근님도 휴지통 문자 넬르미님 쓰레기가 괜찮은 거 같아요 저도 쓰레기라고 보내려고 했어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하는 게 오늘 쓰레기라는 말을 너무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그만해야 될 거 같죠 그쵸 또 비게인 오후님 굴퉁이라는 우리말이 있었던 거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셨고 건이 이뻐님 차수리 맡기고 기다리면서 이어폰 끼고 살짝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비게인 오후님이 주신 굴퉁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겉모양은 그럴싸하나 속은 보잘것이 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굴퉁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써도 되고 사물한테 쓸 수도 있으니까 사람한테 쓰면 기분이 좀 많이 나쁘겠네요 그쵸 너는 이 굴퉁이 굴퉁이 이렇게 하면은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뒤에서 저거 저거 굴퉁이야 이렇게 근데 본인한테 걸리면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많이 쓰진 말고 그냥 우리가 오늘 우리말 수선실이잖아요 이 말을 수선해서 스팸을 쓸 때 굴퉁이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다의 선정어는 굴퉁이로 할게요 우리 비게인 오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굴퉁이 문자 굴퉁이 메일 굴퉁이 전화 이런 식으로 쓰고 사람한테는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걸로 우리가 우리끼리 약속하기로 하죠 자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선정어는 굴퉁이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죠